Shadow of the FED Q1 The FED Q1 A.M.I.D. Q1.M.I.D. Q1.M.I.D. Q3.M.I.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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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제대하고 돌아온 한국전력스톰 이태오라고 합니다 Q3.M.I.D. Q4.I.D. Q4.I.D. 확실히 너무 팀이 좋아보이는게 밖에서 봤을 때도 좋아 가지고 저도 그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. 확실히 상무해서 일단 자기계발할 시간도 너무 많고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멘탈이나 신체적인 부분도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와서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여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역할이 아마 바로 투입은 못 되더라도 철호 형이나 이런 촬영이 안 됐을 때나 백업으로 들어가서 좀 조커 역할을 해서 팀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에 홍경기 안내 영상 보셨나요? 어... 아니요. 제대로 못 봤어요. 그래요? 그럼 올해 연기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. 연기 좀 자신 있으신가요? 연기요? 그노랑한테 좀 배우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까요? 이번 시즌 저희가 준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앞으로 와서 팀에서 보탬이 될 거니까 홍경기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